인기의 어떤 척도라고 하면 광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광고가 정말 로망이고 꼭 찍고 싶은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씨 역시 화장품 광고에 CF 모델로 출연을 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무공의 미모를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알리게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출연료예요. 당시 80년대 CF 광고 모델료가 무려 2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80년대. 80년대 2000만원이면 얼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보통 이 정도면 TV 영화 종횡무진 하거든요. 근데 차화연 씨가 1978년부터 1978년 정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그때는 영화가 단 다섯 편이다 이래요. 근데 영화 쪽에는 왜 안 갔지? 물론 그때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좀 구분되어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 탤런트 이렇게 좀 이름도 달랐지만 그래도 이미숙 씨를 봐도 그렇고 원미경 씨를 봐도 그렇고 왔다 갔다 종횡무진 활약을 했는데 차화연 씨는 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매니저가 어머니였는데 그때 당시 좀 1980년대 보면 노출 영화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노출은 안 돼 하면서 TV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구가했고 이렇게 어머니가 매니저 하는 것들이 이 한 세대 뒤에도 오연수 씨, 하이라 씨, 채시라 씨 다 어머니 매니저들이 계속 활약을 이어갔죠. 네. 이렇게 80년대 톱스타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차화연 씨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된 건데요. 그 바탕에는 결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화연 씨가 1988년도에 10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예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드라마 사랑과 야망이 히트를 쳤었어요. 그래서 차기작 출연 제의가 쇄도하던 그런 시기였고 아주 인기가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차화연 씨는 사랑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면서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하고도 당연히 계속 활동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결혼하고 나면 잠시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은퇴이래요. 그런데 이 시기를 정말 생각해보면 유수경 기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랑과 야망이 1987년 1월에서 12월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듬해 1988년에 결혼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굉장한 인기, 전성기 시절에 결혼했는데 그러고 왜 사라졌느냐. 남편이 결혼 조건으로 더 이상 연예인은 안 돼. 연기는 안 돼.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차화연 씨는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자 역할을 하면서 밤새 대본 외우고 어디 길을 다닐 수 없을 만큼 인기도 너무 많고 본인도 좀 이 생활이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만두었는데 이 남편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광산 개발도 하고 석재 사업도 하고 거의 준재벌급 자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남편의 건의에 따라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의 삶은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권유에 의해서 연예계를 잠정 은퇴하고 나서는 가정주부로서 충실히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남 1년을 남으면서 가정에 충실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을 쭉 보냈다고 합니다. 한 20여 년 동안 약속을 잘 지켰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연예계에 절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20여 년 후에 복귀를 선언하게 된 거죠. 그때 20여 년 가정생활만 할 그때 제가 어디 백화점에서 차원 씨를 보고 이야 여전히 이쁘시네.